아 된다 오호 에너지 트는건가 워우 도망가는거야? 테이크다운 어 엉덩이 못 맞추네 쯧 좋아 자 최후의 공격격퇴하기 안으로 들어가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걸로? 잠깐만 일대한 총알 좀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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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이거보다 버즈 쏘우가 더 좋은거 같다 자 여기다 줄고 어디야 이쪽인데 멀리있는거 같애 여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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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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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된건가? 황금인가? 순환금인가? 다행이다 veterans 적도 정상적으로 어린이 뭐 하냐고 에그 다행이다 아 롱 롱 롱 히힛 그텐건가? 페이건 민관 대변하기 이제 거의 끝을 보고 가는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죠 왠지 내가 도망쳐놨던 그 궁선으로 다시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능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걷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내가 기억 잘 만들었나? 가는건가? 아 패건 미네공화국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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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몰로 선택하실 수 있다. 1몰로 수거할 수 있다. 1몰로 오하고, 2몰로 смотреть. 2몰로 를 가득하자, 3몰로 오프라. 3몰로 모자. 3몰로 하늘을 모두 사오게 만들기. 1몰로 하늘을 부수다. 유부를 뿌리러 가죠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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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뿌리러 오는 길이 너무나 혼란하고 벌었다 자기 여동생이 여동생이나 누나나들 중 하나였겠죠 여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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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cm 여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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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부실 기회를 준거 같은데 와 마지막에 저런식으로 와 뭔가 겁나게 뒤통수 맞은거같은 기분은 뭐지? 아 뭔가 겁나게 열심히 재밌게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게임하다가 중간에 누가 뒤통수를 그냥 손바닥으로 빡친거같아 와 진짜 대박인데?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했으면 됐죠 뭐 스토리 맨 마지막에 정말 뻥지게 만드는 뒤통수를 확 때리는 그런건데 좀 재밌게 했네요 파크라이 포 였습니다 잠시만요 슈라스티오 슈라쿤 슈라쿤 슈라쿤